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서른이 된 1년차 초보 청년 정치인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가까이서 지켜본 윤석열 후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윤석열 후보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요. 누구보다 마음이 열려있고 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 청년보좌역 간담회 자리에서 당의 현실에 대해 무척 쓴소리를 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정도의 비판이었는데도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고마워하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죠. 윤석열 후보는 안락사 판정을 받은 유기견 토리를 17번 수술시켜 살려냈고 지금도 유기동물 7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세대의 통합이었습니다. 작년 말 국민의힘은 극심한 세대 간 내홍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 간담회를 열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며 통합의 물꼬를 텄고 청년들과 약속한 당의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세대 통합의 힘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정권교체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포용력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기적의 대반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통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늘 국민의힘의 호남 홀대론의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땠습니까?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의 민주당은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지 않다던 이재명 후보는 정작 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10개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의 발전을 막아온 건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달랐습니다. 대구에서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외치셨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정치인도 감히 내놓지 못했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러시아의 폭력적 만행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 국민이 무식하고 무능한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잘못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짧은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전쟁의 비극마저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비방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신변 보호 제안도 거절한 채 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도, 국제사회도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을 한뜻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를 향한 진실함과 책임감까지 폄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사람과 국민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국민의 곁을 지키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키우셨습니다. 정치 초보 윤석열을 국민 여러분께서 당당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함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빼묻지 않은 진솔함, 통합을 외칠 수 있는 용기는 오직 윤석열 후보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게 꼭 한 표를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